안녕하십니까 거기에 손우님께서 자동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우님 목요일 10시 32분 목요일 10시 32분 자동입니다. 한번 봐 볼게요. 자동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2등 하기가 쉬우면 다죠. 2등 하는게 쉬우면 다는데 어려우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번, 4번, 6번이 엔터나포였고요. 짝수, 11, 20, 28, 1, 13, 14, 22, 23, 28, 1, 3, 8, 1, 3, 8, 1, 3, 8, 15, 16, 19, 4, 1, 3, 1, 3, 7, 6, 4, 1, 4, 1, 2, 3, 3, 3, 6, 3, 9 1번이 여기 계속 나가다가 끊어져 놨네요. 13번이 또 끊어져서 나왔고 13번 그 다음에 12번, 23번 연속 나왔고 20, 23, 15, 16 그럼 4일 사이 1, 2, 1, 2, 1, 2 28만 나왔고 예 그리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2, 5, 5, 12, 15, 19, 3, 4, 4, 3, 3, 5, 12, 19, 3, 5, 4, 2, 4, 4, 4, 2, 15, 21, 24, 24, 24, 24, 41 2, 31, 3, 6, 12, 13, 14, 45, 24, 40, 41, 42 2,xis, 12, 12, 13, 14, 25 22, 24, 24, 23, 42 네 형님들 동생님들 잘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기 좀 눌러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셨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도움되신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1등이 되기 위한 겁니다 1등만 되면은 안하납니다 아 힘들어서 올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아니라 진짜로 작업을 뭐 영상이 뭐 이렇게 뭐 퀄리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영상을 찍고 또 언론도 하고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뭐 좀 댓글이 고장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달달하게 농담이구요 아무튼 2등만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동 번호가 이렇게 올리면 이 번호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또 자기만의 그 방법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기만의 노하우 이분이 이렇게 올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자동 살면 거의 그 번호가 다 제휴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다 제휴수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자기만의 그런 거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죠 누가 2등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그죠 아무튼 잘 보시고 또 이 거제도 사실은 선호님이 또 이번에 몇 등 됐을까 동원도 해주시고 그죠 그런 그런 인감이 넘치는 저희 다비라TV 예 감사합니다 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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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보세요